입니다. 2분간 6분간 3분간 엄청 썰어져요. 몸까지 가요. 그렇게 칠해지는 거예요. 그 정도 쉽게 가요. 이제 좀 감 잡은 것 같아요. 반년 다니니까 이제 좀 감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좀 오랜만에 색칠할 수가 있으니까 방금 이제 목적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긴머리였는데 긴머리 하기 힘들다 긴머리는 두개 하는 거하고 똑같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까지 안 돼? 이러면서 얼룩 생길까봐 계속 뜨고 있고 치자다가 막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 일단 지금 가만히 냅두고 말린 다음에 한번 다시 벌려고 그렇지 머리가 크니까 긴머리까지 할래요 저것도 레게머리를 긴머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 힘들어